홀일 캠핑도우미 전선밀 즐거운 캠핑 이것저것 다 챙겨가고 싶을거에요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100% 국산 정품만 사용한 안전전선밀 안전LED전선밀은 안전 3효소를 생각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누전 원인이 해결된 경우 적색버튼을 누르면 수동복귀가 가능합니다 또한 방어 커버가 있어 콘센트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열 차단 센서는 70도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과열 요인 해결 후 리셋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복귀되므로 전기화제 사고에 위험이 없습니다 30m의 여유있는 이중 절연전선은 끝에 플러그 커버가 씌어져 있어 플러그가 바닥에 끌릴 때도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트렁크 보관시 안전하게 이동가능한 가방과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에 용이한 방편 손잡이 별도의 조명장치가 필요없는 LED 랩 깔끔한 정리로 안전한 캠핑을 책임집니다 코리리 함께합니다